오늘 꽃배달 좀 많이 시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저기 많은게 많을거 아뇨 그죠? 다 개별아닌가? 뭐라봐 1km 110km 화분 얘기해 놓고 화분은 재활용 아니잖아 화분 화분은 오늘 한 10개 나가나보죠? 어제 얘기하는데 4개인가 들어왔다고 나한테 전화가갖고 어제 저녁에 이문자느님하고 계시다고 어제 아우님 전화왔던데? 전화와서 꽃이 4개인가 들어왔다고 저녁에 그래서 선배님이 갖다줬나? 4개인가 5개인가 거기다 갖다줬다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선배님이 갖다준걸로 알고 있었지 나는 얘기는 묻지는 않았는데 4개인가 5개인가 원래 한 30명 가겠네 어제 저거 물어보던데 수육거리 뭐 이런거 물어보길래 내 집에서 수육하니까 거기서 좀 더 삶아갖고 깔끔하잖아요 내 집 수육 괜찮잖아요 맛있잖아